전번 시간에 이어서 방전현상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내방전의 현상 분석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한 것을 잠깐 보시면 전번 시간에 스티머 꼴이 왜 이렇게 생긴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하나 튀어나온 것이 양윤을 하나 만들고 전자가 튀어나가서 두 개의 전자가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네 개의 전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양윤이 네 개 생긴 거죠. 전자가 네 개 생겼으면 양윤이 네 개 생긴 겁니다. 그렇죠? 전자가 하나 했을 때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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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윤이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이렇게 이런 꼴이 되고 이 전자들은 질량이 가벼우니까 전국 플러스 쪽으로다 전기 쪽으로다 굉장히 급속히 빨리 이동을 하니까 이 전자의 무더기가 이 앞에 몰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에서 출발한 리더는 스트리머는 이런 식의 스트리머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쪽에서 출발한 리더는 꼴이 이렇게 앞에가 뭉툭하고 뒤에가 이렇게 가는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양극을 향해서 이렇게 가죠. 지금 음극의 네온이 음극의 네온이에서 발생된 전자가 만약에 플러스 대지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스트리머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스트리머 꼴이 이런 식으로 꼴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뒤에 가늘고 앞에 뭉툭한 이런 리더가 스트리머가 이렇게 가면서 지금 이런 파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가 네가 땅 치면 이렇게 하늘에서 막 쫙 쏟아지지 갈래로 나눠지는 거는 이 리더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최종 먼저 도착한 리더 쪽에 이 부분에서 전염 파괴가 되기 때문에 대지의 플러스 전화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스트리머에 대한 이런 식의 리더의 꼴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레설비의 피레침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와가지고 보면 음극에서 출발한 건 이런 식으로 된다. 음극에서 출발한 전자는 이렇게 양극에 이렇게 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양극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음극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양극을 출발하니까 됐어요. 이 앞에 전자가 앞으로 보이겠죠. 이 양극에서 출발해가지고 만약에 전염 파괴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극에서 출발해가지고 만약에 전자가 되면 여기에 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양유를 만들어 놓고 전자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전자가 여기서 나온 분들이 이 전자에서 전자가 여기서 나온 것이 뒤에 음극을 만들어가지고 양유를 뒤에다 포징을 시켜놓고 앞에 또 전자가 벌리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만약에 양극에서 전자가 진행이 되면 이게 반대 꼴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속도가 이 속도보다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마이너스 네온에서 치는 것이 마이너스 네온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90%다 이거야. 플러스 네온에서 떨어지는 건 10%밖에 안 된다. 10% 미만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스트리마로는 거의 번개가 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지만 네온이 있으면 번개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늘이 막 갈라지는 표시로 난다. 이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네온이고 이게 플러스 네온 이게 플러스 전위를 갖는 거다. 만약에 어떤 형태인데 이게 하늘으로 가면서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도 이렇게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 꼴이죠 이거하고. 하루로 쫙 퍼지면서 리더가 될 때 이거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런 뇌는 거의 10% 미만의 뇌격이다 이거야. 거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뇌격은 90%가 이렇다. 왜 그러냐. 지금 스트리마에서 이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지금 이거 계속 세 번째 강의하는 이유는 아니 대충 빨리 뇌를 강의하시면 좋을 텐데 뭐 저거 강의하고 있나. 뇌 백매를 강의를 해봐야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은 뇌의 방전현상을 모르는 거고 뇌 방전현상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뇌를 아는 거는 수박 헛닭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그림은 굉장히 고전하면서도 학생들한테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렇게 놔놓고 우리가 이제 방전현상으로다가 들어와 보자야 돼요. 방전형식으로. 그래서 지금 방전현상에서는 자속방전이라고 해가지고 고전기처럼 전공간에 전자고급이 계속되는 방전이 이게 자속방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 내에 형광등 내에 형광등 내에 점등이 됐다 이거 자속방전입니다. 그럼 형광등 안에서 전자가 계속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전개시전압보다는 낮은 전압에서 방전을 유지하는 특정한 특이한 빛을 방출하는 것이 이게 그로방전이에요. 이건 방전개시전압보다 낮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전자의 이동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활발하지 않은 전자의 이동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특이한 그 불빛하고 그 색깔하고 어떤 소름하고 이런 부분을 동반하면서 방전되는 것이 그로방전이고 아크방전은 대전류 저전압 대전류 밀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크방전은 즉 이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이건 양이온에 의한 방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이온이 음국에 엄청난 속도 에너지를 가지고 진량을 가지고 가서 부딪혀서 음국에서 전자를 엄청나게 방출시키는 그런 현상이 아크방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모든 아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 방전은 국부적으로 강한 전기가 돼가지고 그 부분만 저전 파괴되는 것을 코로나 방전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애자가 있으면 이 애자가 이렇게 있어서 22,900이 이렇게 있어요. 비가 오는 날 이 부분에 줄을 타고 하나의 줄을 타고 찌익 하면서 여기 불빛이 보인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코로나 방전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방전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눠보면 코로나 방전과 불꽃 방전 전로 파괴를 전부 다 코로나 방전도 계속 지금 방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돼요. 자석 방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전로 파괴는 그로우 방전과 아크 방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래서 비자석 방전에서는 압리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아크 방전은 종국적으로 저전압에 저전압에 대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크 방전이다. 그러니까 전압이 전개가 큰 필요 없죠. 전개를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걸어도 거의 저항이 제로에 가까워가지고 그 임피던스가 제로에 가까워가지고 되어 있어요. 전류가 엄청나게 흐르는 부분이 이게 아크 방전이에요. 그 처음에 스타트할 때 타운젠터 방전의 범위가 이게 오미카게 가죠. 오미카게. 오미카게 간단 말이에요. 전압을 올리면은 전류가 이렇게 비례를 하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류가 발생이 된 놈은 이거는 뭐예요. 즉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시켜주고 이 방전된 전자 전자의 숫자가 이 그로우 방전을 야기 시킨 겁니다. 그로우 방전을 하면서 전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이상그로우로 갔다가 지금 아크 방전을 이겨나는데 이건 엄청나게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진 형태의 방전 형식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뭐 1분 갔다가 그다음에 이거 뭐 1분 가고 2분 가고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정확한 시간을 기억 못하는데 이 마이너스 세크 굉장히 짧은 시간동안 이런 그로우 방전에서 타원젠트 방전에서 그로우 방전에서 아크 방전으로 가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개를 이런 방전관에 나와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정을 해가지고 이 저항을 움직여 가면서 전개는 맥시맘 나눈 상태 저항을 처음에 무한대로 나눴다가 제로로 가면서 이 그래프를 제공이 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에자에서 정상적인 인피단 저기 그 절연 능력을 가리고 있는데 그 비 온 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먼지가 끼고 그다음에 여기에 염분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절연 파괴가 이뤄지는 부분을 일단 집중 전개가 이쪽으로 걸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코로나와 북코로나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는 참조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로우 방전은 이 그로우 방전에 대한 부분은 아 이제 이걸 형광등에서 일때 형광등에서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형광등에서 자세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그림 하나가 형광등 자체의 방전등 그로우 방전을 전부다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칠판을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을 보고 정확히 이 그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방전등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방전 현상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레이스는 이게 교류 아닙니까? 교류 지금 형광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개그 건복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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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지금 저기에서 본 것처럼 형광등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국을 만들고 여기다가 그럼 여기는 이 부위는 맥시망으로 다 올리는 겁니다. 이 절염 파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항을 높게 허는 다음에 서서히 저항을 내려요. 아시겠어요? 내리게 되면 전기가 여기 어떻게 되죠? 전류가 많이 증가하겠죠? 자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라고 해요. 그럼 전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그러면 여기 전개는요 이런 식의 전개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개일 거예요.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필라멘트 응국물질을 하면 이 전개가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전개가 걸리면 쉽지 여기 관 끝이 아니다 이 앞에 알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앞에 온다고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부분에서 뭐가 발생되냐면 여기 앞에서 배웠죠? 전리 여기 여기 이런 현상도 이미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돼야 자기가 자기 궤도로 가면서 10에 마이너스 7세크에서 8세크 동안 8세크 동안 머물다가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이런 파장의 에너지를 내잖아요? 내면서 빛을 내는 거야. 그러면 빛을 내는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양광주라고 합니다. 양광주 즉 여기 보시게 되면 양쪽에 극이 있으면은요 여기서부터 빛을 낸다고 보면 이 부분이 양광주가 되는 겁니다. 이 빛을 내는 이 부분이 양광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의 세기는 음국에서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음국에서부터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면 바로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전리를 많이 시키잖아. 전리를 많이 시키고 여기를 못 시키니까 여기 툭 떨어져요. 빛의 세기가. 여기 여기 빛의 세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거의 다 여기는 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리. 전리가 된 얘기가 들어있어요. 다 전자가 튀어나가죠. 튀어나온 녀석들이 여기에 원자들을 여기 시키고 다시 괴돌아 들어가니까 빛의 세기가 여기서 이렇게 일주로 가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림이죠. 또 여기 보면 전기강도 보세요. 전기강도. 자 이쪽이 전기강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거꾸로 전융포를 이렇게 거꾸로 응급강하라고 하는데 응급강하 상당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가 여기서 튀어나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부딪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원자들하고 부딪히니까 이 전자를 튀어내면서 여기는 양이온이 생긴단 말이에요. 양이온이 집중적으로 여기 양이온이 생기니까 여기 플러스 전기를 많이 가져요. 그냥 여기 역전력이 생겨가지고 역기전력이 생기니까 어디에 역전압이 생기니까 되어 있어요. 이쪽은 더 마이너스 전기를 갖지 이 플러스 전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서 떨어지죠. 여기 양이온 때문에 올라간 거고 여기는 이 양이온에 의한 전기에 의해서 많이 강화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간전화도 보세요. 공간전화가 여기에 왜 플러스가 생기냐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전자가 튀어나가가지고 여기에 양이온을 많이 만드니까 여기에 플러스 공간전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음극강화부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음극강화부라고 그러고 아까 얘기하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에서 처음에 출발한 것에 이씨은 알파 D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는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 식이죠. 전자충돌계수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 식이 하나 더 발전이 돼가지고 감마계수가 들어가지 감마계수는 양이온에 대한 기수라고 했어요. 양광준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을 얘기했고 다시 칠판을 잠깐 보시면 제가 아까 기호를 이거 컬마저 달리 썼는데 이거 바꾸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 양광주고 그 자석방전 조건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마이너스에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딱 고정했다고 하면 이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 D거리만큼을 이동을 해가지고 출발하는 놈이 여기 도착하는 것이 하나 이상 되면 자석방전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요. 노 제로 노 제로 익스포렌셜 알파 D에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D거리만큼의 여기에서 충돌하면서 충돌해서 알파가 적용된다는 거지. 초기 출발한 전자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크방전은 이걸 뭐냐면 이게 열전자 서머 면전자 방출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 보세요. 초기에는 전개에 의해서 어 전자가 튀어나오지만 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전개를 드립게 걸어도 여기에 저항이 거의 제로상태로 가버리면요. 전류가 낮은 전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흘릴 수 있어요. 전류가 많이 튀어나온다 이거지. 왜냐하면 양이온이 가서 때리니까 양이온이 가서 때리니까 전자가 거의 전자사태처럼 마이너스해서 말해요. 막 다발로 나오고 다발로 양이온이 생긴 이후에 양이온이 음별 에너지에 얻어가지고 은국을 충돌하게 되면 은국이 분질하려면서 어떻게 전자가 엄청난 숫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아크방전보다 이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얘기를 그 형광군 할 때 얘기하겠지만 형광군 할 때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강의를 제가 많이 합니다. 자 전등 할 때는 전광군을 전등 할 때는 전압이 높고 저항이 무한됩니다. 이게 저항이거든요. 저항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이 저항은 뭐가 있어요. 이 저항 안에는 안전기 저항하고 저항과 방전관이 지금 방전관이 방전관내에 저항이 거의 무한되거든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국에서 전자방축이 되면서 점점점점점점 저항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낮은 전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낮은 전기에서도 엄청난 전류가 나와. 전자가 쳐나오는데 그걸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국이 붕괴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전등 안정이야. 전등 안정이죠. 그래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가 나면 뭐 만나면 있는 거야. 이거는 제로로 가버리는 거죠. 제로로 가버리고 안전기 저항만 있는 거야. 이걸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아크방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음극강화가 있고 음극강화 부르는 건 뭐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튀어나간단 말입니다. 전개가 이쪽에서 플러스 전개를 걸면 튀어나가면서 여기에 원자들을 충돌하면서 전자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튀어나가죠. 이렇게 부닫히면서 또 전자를 만들면서 튀어나가고 원자에 부닫히면서 만들어서 튀어나가면 두 개 튀어나갔으니까 여기도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가 빠졌죠. 튀어나갔으니까. 양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양형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플러스 기울기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전개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이거하고 같은 대전되는 동등한 마이너스 전개가 걸려야 되니까 전개가 상당히 더 크게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지금 음극강화 부라고 그래요. 음극강화 부라고 그래요. 양강주에서는 형광등 내에서는 형광등 내에서 양강주라고 하는 것은 불을 불빛을 내는 부위를 양강주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 했어요. 불빛을 내는 부위 이 부위가 양강주인데 여기다 전자의 온조는 이 관내의 온도보다 거의 몇 배 100배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 즉 여기 관내가 50도면 이 전자의 온도는 약 5,000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온도가 이거는 전자의 온도가 상당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보여요. 그래서 전자의 온도가 만약에 여기에 그 주위 온도가 이 정도의 온도라면 40도라든지 50도라면 전자의 온도는 흔들에 의해서 전자가 상당히 온도가 높게 올라가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극 강화도 양극도 약간 그 음극화 현상처럼 근명하게는 안 나타나는데 10V에서 수십V 정도의 양극 강화 현상이 생긴다. 이거죠. 저기야라크는 이거는 순 음극화 현상 열음극화 현상 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양극 강화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음극 강화부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리한 부분이 약간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죠. 가면서 이렇게 음극 강화부가 생겨야지. 그리고 양극 강화부도 약간 이쪽에 양극 강화부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다가 표현한 부분들이 여름극의 아크 전형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그림은 더 정확하게 그리면 다시 보면 이렇게 해서 약간 이게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 수치는 양극 강화부는 음극 강화부도 상당히 적게 이렇게 상당히 적게 올라가는 것이 정확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압 아크에서는 고기압은 이제 뭐 고기압에서 아크가 발생이 되면 이게 아크로 진행이 되면서 전압이 떨어지면서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화 특성상 안전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아키로 돼가지고 효투로 가버리니까 이 부분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화 특성상 여기서 잡아주는 저항을 놔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광등 메탈할라이드 수른등에 전부 다 안전기가 있는 이유는 전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아크방조로다 이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무한대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도 안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안전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높은 전압으로 걸어져가지고 전자방추를 도와주고요. 일단 진행이 돼가지고 방전종료로 가게 되면 아크방조로 이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두 시간 반 동안 공부한 내용을 딱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적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면 이제 상당히 많이 공부가 된 겁니다. 모르시면 다시 테이프를 다시 앞으로 돌려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을 안하면 뇌도 뇌도 헌 일이고 형광경 조명도 헌 일이고 차단계 된 것도 잘 모르시는 거고 핵심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시간을 많이 투여한 것은 테이프를 낭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르면 나머지 뒤에 얘기가 안 된다. 그래도 이것도 함축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실제처럼 이 강의가 엄청 방대한 분량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를 전달한 거예요. 정리해보면 첫째 전자배열 그래서 전자의 수 그렇죠? 어 여기 원자 구조 봤죠? 여기서 여기 전리 공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안전상태 진완전상태 그랬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과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돌 전리계수 알파 양이온에 의한 불안전상태 불안전상태 충돌 충돌 전리계수 베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전자의 방출과 소멸 과정 그래서 이 전자의 방출은 전기에 의한 거 열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충돌에 의한 거 충돌에 의한 거 전리계수에 의한 거 복합 소멸에서는 확산 결합 부착 이렇게 됐죠? 여기에 파셀 복직과 패닝 이펙트 패닝의 효과 이거를 웹스에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 뭐를 봤냐면 스티머 이론과 뭐 방전과 타운젠드 방전을 봤어요 그래서 스티머 이론은 이건 뇌처럼 이 전극 간격이 크고 전극 간격이 크고 어 대전류 고전압 현상을 이해하는 거고 이거는 방전 등 처럼 전극의 간격이 적고 소전류 일정한 공간 대 소전압 적은 압력 압력에 해당되는 이론을 개설할 때 타운젠드 방전을 받고 스트리머 방전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타운젠드 방전을 가서 보면은 여기 자속 방전 조건 여기 자속 방전 조건 처음에 출발한 것에 익스퍼리언셜 알파 디에 마이너스 1에 1보다 클 때 자속 방전 조건이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돼 있어요 그로 방전에서 아크 방전으로 이행하는 부분 봤어요 그로 방전은 뭐예요 그로 방전은 이 순수 전개 와 열 전자방 그 열음극 그 그 그 그 그의 전자방출에 의한 거야 여기서 대면 이것이 아크 방전은 뭐예요 순수 이거는 양이온에 의해서 양이온과 전개전자방출이 같이 합쳐지면서 음극이 시팅이 되면서 전자가 나오는 부분을 아크방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크로 가기 위해서 아크로 진행을 완전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에 안전기라든지 별도의 에 저항이 필요가 되는 부분을 그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에 기체방전을 전부다 총정리를 지금 해본 겁니다 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쭉 후를 돌려 가지고 그 자세한 것들은 또 수식 관련된 것들을 자세하게도 보고 도표를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모르면 나머지 아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단기를 알고 무슨 방전등을 알고 무슨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이 기본이에요 이것을 확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뇌를 들여다보고 차단기를 들여다보고 방전등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 강의는 한 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되면 두 번 세 번 연극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 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방전 설명하면서 그 부분이 중국 때 설명도 돼야 돼요 또 조명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방전 들어가면서 또는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테이프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봐주셔야 돼요 부분부분부분 띄워보는 것보다는 어떤 제가 제작하는 이 프로그 어떤 개념적으로 스케줄에 의해서 이 강의를 쭉 정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1편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순서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육용실 경우에는 제가 이 강의 하기 위해서 앞에 무슨 강의를 했는지 그 강의 때부터 교육용으로 쓰실 때는 앞에서부터 보여주시고 학생들에게 그리고 본 강의를 보여주시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리방전에서 들어가면 앞에 부분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를 나누고 볼까요 일단 여기 사진에 나와있는 그림들은 뭐냐면 이것이 보통 2.5kg 상봉에서 지금 발달 중인 뇌운입니다 정란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정란운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가 뜨거워져 가지고 달고 대지가 뜨거워지면서 상승길을 타고 2.5kg 상봉 이상으로 쭉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 수증길이 결빈이 되고 수증기로 맺혀지면서 이게 얼음으로 맺혀지고 이런 입자루다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구름이 정난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난눈에서만 물방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가 뜨거워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낙래는 지구로 보면 지구로 보면 그 적도 금방에 적도 금방에서 뇌방전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래서 남북과 북국에서는 거의 뇌방전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가 뜨거워져서 생기는 이 구름의 형태인 정난눈이 발생이 안되면 그 뇌방전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찍은 거고요 네온에서 이거는 항공기가 옆으로 가면서 네온에서 지금 비가 내리는 모습을 옆에서 촬영한 그림입니다 참고가 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은 이제 아주 대피적인 정난눈입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뜨거워지면서 상승기류가 올라가면서 상승기류가 올라가면서 1km 이상 되면 영하로 내려가고 온도가 상당히 영하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20도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서 됐어요 여기에서 상승기류가 수승기류 그다음에 결빈이 돼서 구름 현상으로다가 나타나는 부분이 이게 정난눈입니다 이 부분이 이런 과정 이런 구름이 생기면서 이 구름이 자유낙하를 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입자가 마이너스 입자가 생기면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그런 현상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보면 낙매다 치는 과정을 사진을 잡은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바꿔야 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스트리머를 보면 부스트리머 마이너스 스트리머에서 플러스 스트리머로 가는 그 과정을 보면 꼬리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이것이 90%라고 했어요 90%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진전되는 것은 거꾸로 이런 식으로 진전됐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대죠 이거 지금 그리고 달려버렸습니다만 이게 앞에가 넓고 뒤에가 좁은 이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뇌운이 거의 뇌의 낙매가 이 형태에서 발생된다 이 형태가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형태가 꼼꼼히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스트리머가 진행을 하면서 대지로 오는 과정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이 부분이었으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플러스 전화를 가진 대지에서 어 전화를 이리로 이동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전자는 다 이동했잖아요 전자가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했죠 지금 우리 스트리머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 스트리머를 못 넣으면 안된다 이거지 앞에 마이너스가 다 이쪽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전류 방향은 반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낙래가 이렇게 치면은 낙래가 이렇게 치면은 낙래 이 그림에서 보면 전자는 여기 있는 네온에 있는 전자가 대지로 이동을 했지만 대지로 이동을 했지만 전류는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낙래는 낙래는 상부에서 내려오지만 전류는 위로 치고 올라간다는 그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낙래의 뇌의 중단 심장부를 옆으로다가 찍은 사진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낙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네온이 생기면서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으로 갈라지느냐 지금 보시면은 이건 일본 그 뇌 물리라는 책에서 제가 발췄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정낙운이 발생이 되면요 에 대지가 지금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뜨거워져가지고 이 구름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수증기가 온도가 사오지지 중간에 수증기가 생기죠 수증기가 생겨서 더 올라가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얼어 그래서 이 결빙이 된 겁니다 이 얼음덩어리에요 우리말하면 우박입니다 우박 우박 그러면 이게 에 물에서 얼음되면 비중이 높아지니까 에 수증기 때문에 물이지만 비중이 높아지니까 이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 우박이 동그랗게 생긴게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그럼 떨어지면서 돌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스핀 운동하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이게 떨어지면 이게 공개하고 마찰을 합니다 에 이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밑에 공개하고 마찰을 하죠 이렇게 에 마찰을 하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 얼음이 부분적으로 녹는데 밑에만 먼저 녹아 왜 밑에서 마찰이 많으니까 이쪽이 공개하고 마찰이 많으니까 밑에서부터 녹으면서 얼음이 점점점점 즐거지죠 얼음이 점점점점 즐거지면서 물이 많아지면서 이 안에서 드려있어요 이 물에서 맴드류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돌고 하나 이렇게 돌면은 여기서 한쪽 방향이 이렇게 돌고 만약에 한쪽 방향이 이렇게 돌면은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대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대지가 대개 대지가 뭐라고 했어요 대지가 이 대지가 이 플러스거든요 플러스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게 마이너스와 플러스 대제이 되면 이 문방원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플러스는 이쪽으로 이렇게 갈아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이가 땡기는 것이 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으로 땡기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아주 잘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우리가 우박이 되는 건 뭐냐 우박 자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박이 언제 쏟아져요 대개 봄하고요 봄하고 가을에 쏟아진다 가을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아니 여름에 자 그러면 우박이 쏟아질 때에 그 날씨를 보게 되면 이상 이상 한맹한 한맹한 기운이 있을 때 그게 뭐냐면 여름인데 여름 날씨가 굉장히 춥단다 이상하게 그럴 때는 비가 쏟아지는 게 우박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빈되어 있는 이 얼음이 내려오면서 뜨뜻한 뜨거운 공기하고 마찰하면서 완전히 녹아가지고 빗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대지가 차가우니까 녹지를 못하고 그냥 땅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을에 농사 다 지어놓고 가을 날씨가 아니고 초겨울 날씨가 되어버리면 그때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배추를 다 막 다 망고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그 뇌화 물리의 체계에 보면 상승기류를 지금 상승기류를 타가지고 이건 500m 2.5km 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기류를 2.5km 까지 올라가면서 0.2 g 마이너스 3승의 결정체로 일단 결빙이 돼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제 길을 저기 그 빗물로 바뀌면서 떨어지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나눈이 만든 전체 정나눈의 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나눈 크기는 500m 상공서부터 약 2.5km 상공까지 그 크기의 구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2km 로 보니까 여기 2km 로 보니까 이 정나눈의 양 옆에는 약 2km 2.5km 바이 2km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구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봤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구름에 그 뇌온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개념을 봤어요 그러면 정나눈의 대지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올라간 수증기가 위에 수증기가 되고 결빙이 돼가지고 내려오면서 마찰이 되면서 녹으면서 회돌이가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계로 이온을 가진 놈으로 갈라지는데 대지가 되게 플러스니까 왜냐면 마이너스 뇌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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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플러스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대지가 마이너스 아닙니다 대지는 중성이에요 중성 대부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접지를 하니까 이거 항상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아주 미스테이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뇌온이 마이너스 생기면요 여기 대지는 플러스의 전위를 갖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생기면 여기엔 마이너스 전위에 전위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상대편에 따라서 마음대로 맞춰주는 중성이란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근데 상당히 많은 기술자들이 전기기술자들이 대지는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중성입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와 합쳐져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에서 내가 만약에 플러스를 대면 대지는 마이너스로 가는거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대면요 배터리에서 마이너스를 대면 대지는 똑같은 전위에 플러스를 띄는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라이트닝 피노메너라고 해가지고 위스팅하우스에서 뇌현상에서 위스팅하우스에서 작성한 것인데 이걸 번역을 왜 안하냐면 여러분들은 그 현실감각 있는 그 그래프에든지 그 용어를 그걸 다 그대로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걸 왜 번역을 안해주냐 그냥 번역을 해서 쉽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설명 다 되거든요 그 원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석을 못하더라도 내가 설명이 다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원어로 봐야 돼 이걸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 안 된다고요 원어로 봐야 되고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런 측면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 교재를 보시면 되겠어요 화면으로 보실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선로는 이런 선로 정수로 이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R과 L과 그리고 C와 뭐 누설, 콘덕턴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어져 있겠지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선로 정수가 이렇게 어떻게 엄격하게 보면 이 네 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쭉 됐어요 여기에서 방전 여기서 축척 다시 방전 축척 방전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지는데 여기에 이 R과 이 G는 거의 미미하니까 이건 없다고 보고 대선로 정수를 어떻게 보냐면 L과 C로 이어진 걸로 봐요 그래서 파전 임패란서 G는 뇌가 쳤을 때 C분의 L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C와 L로 본 것은 충전과 방전 충전과 방전 하면서 전기가 이동하는 부분이거든요 전기량이 그래서 우리가 선로 정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엘레멘트를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선로에 어떤 뇌가 들어오거나 어떤 서지가 들어오면 이 선로에 어떤 뇌가 들어와서 이동하는 걸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떤 실험장치에 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굴려본 건데 우리가 파도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듯이 파도가 진행을 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웨이브폼이에요 트래블링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압일 수도 이게 전압의 웨이브일 수도 있고 이게 전류의 웨이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동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동 임피던스는 파동 임피던스 G는 C분의 L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때 전류 낙래가 썼을 때 파동 임피던스니까요 낙래가 썼을 때 이 전류 뇌격 전류와 파동 임피던스를 곱하면 이때의 전압이 될 겁니다 이때 상승된 전압이 이거다구요 그러면 이 전압이 이런 직류 전압이 아니고 직류성 가지는 이렇게 일정한 전압의 크기가 아니고 이런 웨이브폼을 가진 파동 전압이 이쪽으로 다 진행을 하는거죠 또 전류치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두개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돼요 선로에 어떤 만약에 가운데서 이 부분이 쳤다 그러면 이렇게 지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 진행하고 한편 이쪽으로 지동하고 전류도 일로 진행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양쪽으로 다 양분 될 수도 있고 한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로정수 L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L C가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다 선로정수에 대한 그 파라미터를 집어넣게 되면 선로정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봐던 지식이에요 그래서 파동 임피란스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때 벨로시티는 어떻게 되냐 이 벨로시티는 이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뇌격의 속도 뇌서지의 속도는 대개 3의 10승 센티 퍼 세크니까 보통 이게 어떻게 되냐 빛의 속도에요 빛의 속도에요 빛의 속도에요 그런데 실제 빛의 속도가 아니고 대개가 이 K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K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K값에 의해서 반감돼요 보통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빛의 속도에 거의 2분의 1 정도의 속도로 이 뇌서지라든지 전기의 그 진행 속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거의 빛의 속도로다가 전기가 속도가 갔는데 중간에 임피란스가 걸리니까 실제 약 빛의 속도의 반의 속도로다가 진행을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전압이 진행파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진행파가 가가지고 마지막 끝부분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만약에 변압기가 있고 쓰면 여기서 낙래가 이렇게 쳐서 이런 진행파가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쭉 진행하다가 끝에 와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 반사파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와 반사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겹치겠죠 이렇게 겹친다고요 들어가는 것과 반사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런식의 이런식의 어떤 합성파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가고 끝부분에서 반사가 되면 이것과 이것이 합쳐지니까 이런 합성파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합성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냐 전류는 반사파와 반대 페이저로 돌기 때문에 합성파가 이것과 이것으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압은 두 개가 같은 페이저로 두 개가 겹치고 전류는 반대 페이저로 겹치기 때문에 전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상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려를 안하고 전압에 대한 부분은 우려를 많이 하는게 그래서 좋더라구요 그래서 두 개의 포지션을 가진 웨이브가 합쳐질 때는 여기에서 합쳐질 때 이것은 일로 가고 이 웨이브 이 웨이브가 이쪽으로 왔을 때 두 개가 합쳐져서 피크가 나타날 때는 이런 웨이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웨이브를 하나는 포지티브고 하나는 두 개가 다 포지티브인 상태 이건 전압인 상태 이쪽은 전압 웨이브의 진행 상태고요 하나는 포지티브고 하나는 네거티브로 오는 경우에는 이런 상태 이거는 전류의 웨이브 폼을 얘기하는 거 이건 전압의 웨이브 폼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을 다시 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 부분은 전압이죠 문제는 이게 전압이 이 웨이브가 이쪽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반사되는 거하고 합쳐질 때가 이때 가장 크거든요 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여기 보세요 진행되는 폼이 여기 딱 걸리고 반사되는 폼이 딱 걸리게 되면 딱 두 배가 되죠 EF에 E에 EF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순간이지만 이 진행한 파에 두 배의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다니까요 이게 이게 전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류는 전류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네거티브 하니까 여기서 썸 제로가 되죠 여기 만나는 점이 오히려 제로가 돼 버려요 자 문제는 그러면 진행하는 파가 이게 여기서 들어간 파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반사가 돼 가지고 첫 번째 반사치는 이렇게 두 번째 반사는 이렇게 인필산서가 이렇게 존재할 때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런 보험을 갖는다 이거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해 안 가죠 그래서 뒤에 거를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격자도 격자도 선로의 격자도 일본 책에서는 뭐 선로의 써지 중폭도 선로의 써지 중폭도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 선로는 우리가 이제 선로 4단자망에서 보면은 이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해가지고 4단자망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똑같은 그 송전선로라도 이것이 선로정수가 다르단 말입니다 기대에 따라서 그럼 선로정수가 다르면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송전선로가 쭉 이렇게 돼 있어도 구근구근 보게되면 여기에 임피란스 다르고 이 구역 임피란스 다르고 이 구역 임피란스 다르고 이 구역 임피란스 다르고 이 구역 임피란스 다르다 이거지 임피란스가 다르면은 어떤 진행파가 진행을 하는데 임피란스 매칭이 안되니까 반사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EF가 이게 진행을 하는데 EF가 일로 들어갔어 진행을 하다가 요점에서 이 부분에 임피란스가 다르니까 여기에 알파 제로 EF EF에서 이만큼을 빼고 이만큼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반사를 해 있죠 또 이분이 여기 또 부닫히니까 여기 임피란스 다르니까 또 여기도 조금 감사나게 일로 진행을 하고 또 일로 반사를 해요 이 반사한 놈이 또 여기 임피란스 다르니까 일로 들어가고 다시 일로 나와요 이것이 일로 또 조금 반사되고 일로 조금 들어가고 반사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집중적으로 중첩이 되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여기서 이런 EF가 지나가면 실제적으로 어느 일정한 부분에 중첩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가장 크고 점점점점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처음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간 건 이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반사돼서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반사대로 가가지고 다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또 다시 이 부분은 낮아지고 이게 다시 들어가고 이 부분이 또 반사돼서 나서 다시 중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격자도에 의해서 이 증폭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뇌가 들어가면 시간 시간 시간이 가면 이게 거리입니다 거리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니 거리죠 거리 이런 시간이 걸린 뭐 20마이크로 25마이크로스 세컨드 때 가장 높은 중첩이 돼가지고 전위상승이 이렇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기를 피레기로부터 20m를 떨어뜨리지 마라 그 얘기는 변화기로부터 들어간 부분에서의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 중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와보면 지금 EF가 진행이 가면 여기에 임피란스 다르고 여기 임피란스 다르니까 여기에 임피란스 차에 따른 감쇄되고 나머지 또 반사되고 또 이 부분이 간쇄되고 이런 식으로 다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수식으로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리가 되겠죠 이것이 격자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썸이 이렇게 나타난다 또 일본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책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서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서지가 들어온 서지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어느 시간까지는 계속 증가된다는 것을 봤죠 자 이게 증가됩니다 이게 여기 들어온 거에 비해서 약 뭐 상당히 많은 비료가 증가했잖아요 지금 이 증가되는 원인을 이제 격자로 가지고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제가 강의에 이 강의를 많이 이용합니다만 그러면 여기 비내기가 있다 변환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서지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여기 18kb 그 비내기는 놨으면 여기에 만약에 50kVA에 4서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4서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18kVA 이하는 그냥 통과니까 18kVA 이상 되는 부분만 이 피레기에서 딱 잡고 나머지를 통과시키죠 이 통과시켰으니까 18kVA는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18kVA는 그럼 18kVA 이동하면 이 파동힘 드란스 G는 이때 파동힘 드란스 G는 C분의 L이 걸리는 거니까 정상적인 때가 아니에요 18kVA가 지금 정상적인 때 주파수의 상태에서의 18kVA가 아니다 말이죠 모두 일반적으로 13.2가 우리가 걸린 거죠 그런데 이건 비정장적인 뇌가 과도선상이 가기 때문에 이런 파동힘 드란스가 걸리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했어요 이 파동힘 드란스에 대해서 증가한다고 했지 격제도 봤어요 그러면 가서 이 부분이 증가를 해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2배가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증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90kVA가 됐다 18kVA가 들어온다면 이게 90kVA가 됐어 그럼 반사를 하면 반사 아까 웨이브 포함해서 그게 있어요 겉뼈 2가 되죠 그러니까 180kVA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유입변압기면 유입변압기의 22,000kVA의 빌이 얼마예요 빌이 20호에다가 곱하기 5 플러스 50이니까 이게 150kVA가 된다고 그게 깨지나가죠 깨지나간다고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0m에다가 제한이 돼줘야 20m 안에 있어야 무한대 이게 상당히 증폭되는 안쪽도 들어와가지고 이 변압기가 이런 현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주의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격자도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격자도를 이해하기 전에는 이 웨이브 폼 여기서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증폭이 되고 전류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증폭이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죠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있어요 이제 그 뇌움이 뇌격 뇌척을 때 거기에 Surge 전압과 Surge 전류가 이 성류에서 어떻게 트래블링을 하는지 움직이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성적이 되고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를 잠깐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것이 이것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얘기하는 빗물이 떨어지면서 전야량을 이렇게 전압부포를 갖는 부분을 나타냈어요 아까 그 1번 자료에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뇌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뇌운이 생성이 됐을 때 이 뇌운이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뇌운이 어떻게 대기화와의 전개 형성은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뇌격이 어떻게 치는지 이것들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간일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